오늘 멸성제 그런 고통이 다 소멸한 자리 거기에 대한 이제 10가지 이름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고멸성제자는 저 이구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무등등이며 그랬어요 무등등 시 무등등주 그런 게 있죠 등등함이 없다라고 하고 같을 것이 없으면서 같은 이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근본 불성자리만이 무등등이야 사실은 그 외에는 전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보, 진제, 널리 제진, 널리 제해서 다한다 이것도 이제 고가 소멸한 멸성제죠 고가 소멸한 자리 그 다음에 홍명, 이구라 번뇌를 다 떠났다 번뇌를 떠나면 멸성제죠 번뇌가 소멸했다 열반의 자리입니다 멸은 열반이니까 멸성제 고집 멸할 때 이구 당연합니다 번뇌의 때를 다 떠나면 멸성제가 되죠 혹은 이름이 최승건, 가장 수승한 근기 가장 수승한 근기 그것도 이제 고를 소멸한 경지, 멸성제 그 다음에 홍명, 칭회, 칭도 칭합한다 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칭이고 회입니다 회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뤘을 때 칭해 그러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고통이 있다가도 소멸합니다 우리가 걸망지고 다닐 때 새로운 절에 가면 전부가 나설어요 사람들이 다 나설고 건물이 다 나설고 그래서 처음 보는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한 채를 선방에서 이렇게 살 때 아는 사람이 그 전에 보았던 사람이 한둘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부 그런 상황으로 모여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하다 보면 전부 잘 맞았더라죠 조화를 이뤄요 전부 살아온 습관도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절도 다르고 그런데 그 절의 분위기 그 선방의 분위기에 다 맞춰서 조화를 이뤄요 그러면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다 사라져버려 그게 멸이야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 맞춰서 산다 그러잖아요 맞춰서 산다 칭해가 그것입니다 맞춰서 살면 다 돼 문제 해결이 다 돼 그런데 꼭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저 사람은 내 인데 안 맞아 지도 안 맞으면서 서로 안 맞지 그러면 혼자만 안 맞는가 맞춰서 사는 거야 칭해 그러면 멸 멸성계 열방이야 그게 다 맞춰서 살면 칭해하면 열방이라고 칭해 그게 편안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무자대라고 하는데 자대가 이제 저 앞에 나왔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랬어요 도울자 기다릴 대자인데 도와주기를 기다림이 없다 그렇죠 자기 혼자 당당하면 멸성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의 해석이에요 또 홍명 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을 소멸했다 역시 열방입니다 멸혹 미혹을 소멸한 자리 그게 이제 멸의 자리죠 고가 소멸한 자리 그 다음에 홍명 최상이다 그랬어요 최상 가장 높다 번뇌가 다 사라지고 아주 편안하고 그게 이제 열반 멸이다 정멸한 자리다 정멸 위락 그랬잖아요 정멸한 것이 즐거움이 된다 가장 높은 것이 된다 홍명 필경 그랬는데 필경 구경 같은 뜻입니다 구경 최고의 자리다 마지막 그 다음에 홍명 파인 그랬어요 파인 도장을 깨뜨리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 변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상황은 아니잖아요 변해야 되고 또 고정되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 대한 관념을 다 깨버리면 그게 파인이야 파인 도장을 깨버린다 그 다음에 도성제의 십종명이라 이게 고집 멸도 했을 때 도입니다 모든 불자주의 소원 고멸성제자는 고멸도성제자는 고성제 집 고집도성제 그 다음에 고멸도성제 고멸도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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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다른 고집 멸도 소성 불교에서 말하는 고집 멸도 설명하고 이렇게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 2구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견고 물이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물 뭐 견고한 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참마음짜리 참사람짜리 차별하는 참사람짜리 거기가 도다 그걸 우리 봐버리면 그야말로 그게 참 열반짜리인데 그걸 봐버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도가 있죠 홍명 방편분이다 그랬어요 방편분 방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좋습니다 방편이다 그게 도다 홍명 해탈본이다 그랬어요 해탈의 근본이다 해탈의 근본이다 물론 해탈은 바로 해탈은 바로 도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본성실이다 그랬어요 본성실 금본 마음짜리 금본 마음짜리입니다 그래 쭉 봐오면은 그 집까지는 전부 안 좋은 것이고 멸도는 다 좋은 내용들이라 그 원칙 하에서 해석하면 돼요 홍명 불가해자라 그랬어요 훌 훌 구짓을 자 남욕하고 하는 그런 자자입니다 가히 회자할 수 없다 회자할 수 없는 자리는 바로 도자리다 도성제다 홍명 최청정 홍명 최청정 상대合 sanitizer 최청정 그게 이제 도성제니까 홍명 최우변 이명 그랬어요 최 submarine 모든 유의 가장자리 모든 유의 가장자리 끝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죄유변 모든 존재의 끝 모든 존재의 끝 그게 도다 그 다음 홍명 수기전이다 이것도 또 무슨 뜻으로 받을 수자 의지할 기자 온전할 전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작구경이며 구경을 지으며 이것도 궁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경이라고 하는 것이나 필경이라고 하는 것이나 전부 궁극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홍명 정분별이다 아주 청정하게 분별한다 이거는 이제 분별이 텅 비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분별신 때문에 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를 소멸하려면 분별을 싹 비워야 돼 정분별이 돼야 돼 정분별 그게 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자들이 이 우세계 가운데 사성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백억 10천명이 다 4백억 10천명이나 되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신령 조복이다 근데 사람 사람 따라서 또 상황 상황 따라서 늘 고진별도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등장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풍일세계의 사성제 그랬어요 풍일 풍족할 풍자 넘칠일자 풍일세계의 사성제 거기에선 이제 고성제를 뭐라고 했느냐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가운데서 소원 고성제자는 말하는 바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풍일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애렘처 그렇죠 애착에 물든 곳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고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고요 애렘까지는 좋은데 애렘함으로 해서 거의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애렘하고 있던 그곳이 그대로 있어지지를 않고 나도 옮겨가고 대상도 옮겨가니까 변하니까 핀때가 자꾸 어그러지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애렘처가 고통이다 참 이거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아주 바늘로 콕 찌르는 소리예요 애렘처가 고통이다 애렘처 세상 살다 보면 애렘 애착하고 물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들되 거기서 연꽃을 피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철염상정 불교를 한 송이 꽃으로 표현하면 연꽃이잖아요 연꽃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아주 많고 또 훌륭합니다 그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데는 그 뿌리는 늘 진흙 시궁창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거기서 연꽃을 피워야 그게 이제 또 더 빛나는 꽃이 되죠 홍명 험의 근이다 그랬어요 험하고 아주 그 손해 해침 피해 이런 것들의 근본 홍명 유해분이다 그랬어요 유해 존재 있음 있음의 바다 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을 하니까요 모든 것이 있다고 있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또 있어지지 않고 상대도 있어지지 않아 근데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유해분이다 그랬습니다 홍명 적집성이다 쌓을 적자 모을 집자 이룰 성자 쌓고 모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홍명 차별근 그랬어요 차별한 근기 차별한 근기 차별한 근기도 또한 고통의 고통이다 홍명 정장이다 정장 저 앞에서도 나왔는데 역시 여기서도 고통이 정장이다 그랬어요 자꾸 좋지 아니한 것이 자꾸 불어나는 거 또 안 되는 일이 더 안 되고 그럴 경우 그래서 외딴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싶을 때 얼른 손 떼야 돼요 얼른 돌아서야 돼 그 미련 가지고 있으면 미련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손해가 커지고 손해가 커질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죠 손해 보고 말면 괜찮은데 사람은 손해 보면 해이 거기에 따르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홍명 생멸이다 생멸 생멸 서가문의 그 전신 열반경의 설산동자가 이 몸을 던져서 몸을 보시하면서 몸과 목숨을 보시하면서 얻은 법문이 무언가니 죄행무상 시 생멸법 어디 산을 이렇게 싹 걸어가는데 그런 법문이 또 들리는 거야 죄행무상 시 생멸법 죄행 모든 것은 무상한데 그것은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있던 것은 사라지고 있던 것은 사라지고 하는 바로 그 이치다 바로 그 이치다 그래서 죄행무상 하는 것이다 죄행무상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시 생멸법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서 보니까 나찰이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는 거야 왜 법문을 하다만 읽다가만 그 다음 구절 읽어주라 그러니까 난 지금 배가 고파서 요기를 좀 해야 그 다음 구절 하도 법문이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함부로 읽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요기를 해야 일러주겠다 뭘 먹냐 그러니까 사람의 뜨거운 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피를 몸을 바쳐서 뜨거운 피를 줄 수는 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내가 목숨을 버려야지 법문 듣기도 전에 목숨부터 버려버리면 나만 손해 아니냐 나찰이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정말 약속만 지킨다면 법문을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나찰은 밑에서 일러주라 그러니까 나찰이 마지막에 생멸의 며리 정멸 위라 생멸하는 것이 다 소멸하고 나면 생멸 그 너머에 정멸한 자리 정멸한 자리가 바로 그게 즐거움이다 생멸의 며리 정멸 위라 나는 공짜로 그냥 바로 거기가 극락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거든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기 경우에 딱 봉착하면 그게 적용이 또 안 되는 거야 남의 일은 위로 잘해 인생은 무상하지 그런 거 아니냐 마음 거둬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의 일되면 그만 캄캄해버리는 거야 다 아는 소리라 제형무상시 생멸법 제형무상소리 절에 오기 전부터 불교 믿기 전부터도 잘 아는 소리야 일본의 공예선사라고 하는 일본인은 제형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로하가라고 이로하니오에 뭐 있죠 가다까나 히라까나 그거 처음에 외우도록 하는 거 일본 50인도 외우게 하는 글을 이걸 번역해가지고 제형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그걸 번역해가지고 노래로 해가지고 글자를 가르쳤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일본에는 불교가 그렇게 일찍 들어가가지고 불교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로하니 호해도 지리누루오 그렇게 되네 이제 기억나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형무상시 생멸법 그렇게 설산동자가 법문 듣고 딱 떨어지니까 나찰이 그 설산동자의 고기를 육신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딱 받아가지고 내가 자네 수행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봤다 그렇게 이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설화가 그렇게 열반경에 있습니다 법 한 구절을 위해서 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있지 근데 그 법이 무슨 기상천외의 한 특별한 법인가 아니야 다 아는 법이라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제형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홍명 생멸이다 고성계를 갖다가 생멸이다 그래서 생멸만 알면 제형무상시 생멸법 하면 생멸만 알면 그건 이제 고야 생멸멸이 정멸위락까지 이제 되면 이제 멸도 고지 멸도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홍명 장애다 그랬어요 뭐 하는 일에 장애가 많이 생기는 거 그거 곱니다 장애 장애는 곧 고예요 홍명 도검 보인다 그랬어요 칼도자 칼검자 칼 칼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참 우리도 없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생겨요 사람들 마음에 칼이 생겨 그러려면 고야 고성계가 된다고 고가 돼 홍명 수소성이다 이게 이제 수소성인데 삭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주 삭자 같은 글자를 두고 자주 삭 숫자 수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삭 소성이다 자주자주 일어난 이뤄진다 자주자주 이뤄진다 그것도 고의 에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여 소원 고집성계자는 집성계라고 하는 것은 풍일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가악이다 가오다 그랬네요 묘할 만한 것 묘할 거리 아주 안 좋은 것 미운 것 싫은 것 또 혹은 명자 그랬어요 명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또한 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이름만 가지고 고통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고통을 불러오죠 세상 사람들 참 그 허망한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허명이거든요 허명 헛된 이름이라 우리가 불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 헛된 이름에 놀아나지만 않아도 헛된 이름에만 놀아나지 않아도 참 좋은데 우리 불법 안에서도 보면 참 그 헛된 이름을 얻으려고 숱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경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잘못하면 나도 깜빡깜빡 쏟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깜빡깜빡 쏟겠다 그 이름 하나 붙여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쏟는다고 사람들이 쏟아 홍명 무진이다 그랬어요 무진 다함이 없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함이 없는 거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 분수 그랬어요 분수 이거는 뭐 나눠지는 라는 뜻인데 나눠지는 것도 고통의 원인이다 홍명 불가에다 사랑할 수 없는 거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다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죠 홍명 능확 서 능이 이건 이제 씹을 확 씹을 서 아주 쪼개고 씹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 불가에 같은 것은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죠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게 명예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 상황도 아닌데 진열장 같은 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귀신의 홀 낀 듯이 슥 들어간다 몰라 자기는 거기 들어갔는지도 몰라 어느새 그 앞에 가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손까지 대는 거라 슬쩍 보고 말아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 안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두 번 볼 필요는 없는 거야 두 번 볼 필요는 한 번 보는 것은 첫 화살인데 두 번 보고 끌려 들어가서 괜히 자기 분하고는 전혀 아니면서 값까지 물어본다 값을 물어봐 그 값 다 붙여놨는데도 물어봐 그러니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값 다 붙여놨는데 가서 물어본다고 물어봐 그게 다 불가예요 불가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그거 다 고통의 원인 집성제다 능확서 그다음에 추비물 그랬어요 아주 거칠고 비루한 아주 비천한 그런 물건들 그것도 이제 고통의 원인 애착 더 말하려고 했죠 홍명 애착이다 애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거죠 애착은 그다음에 홍명기다 그랬어요 이건 그릇 기자인데 이건 이제 그릇은 담는 역할을 하잖아요 담는 역할 담는데 담겨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고통의 원인이지 그다음에 홍명 동이다 그랬어요 움직일 동자 자꾸 이제 움직이면은 고요할 때는 고요하고 움직일 때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다음에 멸성제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소원 고멸성제자는 저 풍일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상속단 상속 이렇게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멸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개현이다 열어서 드러낸다 열어서 드러낸다 그게 이제 감춰져 있고 묻혀 있고 어떤 이치가 확실하지 아니할 때 그게 이제 문제지 이치가 확실하면은 개현되버리면은 개현되버리면은 열어서 환하게 드러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멸성제죠 고통이 소멸한 자리 문제가 사라진 자리 그 다음에 홍명 무문자 그랬어요 무문자 아까는 이제 명자라고 했는데 명자나 문자나 같은 거죠 무문자 문자 없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자리입니다 명자가 사라진 자리 고통이 사라진 자리도 무문자가 가능하죠 무소수라 닦을 바가 없음 이게 또 이제 고통이 소멸한 멸성제다 그 다음에 홍명 무소견 보는 바가 없음 멸성제 도성제는 전부 좋은 이야기입니다 보는 바가 없음 그러니까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그런 교훈이 있죠 우리 원숭이가 눈 막은 원숭이 귀 막은 원숭이 입 막은 원숭이 그 전에 여기 법무사회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방에는 다른 거 없어 그 원숭이 세 마리 그 세 마리만 다 갖다 놨어 아 그게 당신 평생 사는 데 대한 지침이에요 지침이에요 대중 생활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대중이 여럿이 한 백여명 가까이 살면은 정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소리도 참고 안 해야 되고 그 스님은 80이 될 때까지 그거 책상 앞에 놓고 살았어 원숭이 세 마리 원숭이 세 마리 책상 앞에 놓고 살더라고요 우리 노스님 지오스님이 그랬어요 실명을 대버려야 더 믿지 참 훌륭한 교훈이죠 우리가 3년 3년 3년이 아니라 영원히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작 이거는 이제 입맞고 3년이네요 무소개는 눈 맞고 3년이라면 무소작 그 다음에 홍명정렬이라 고요한 거 고요한 자리 그게 이제 그건 멸성제니까 딱 들어맞는 거죠 참 멸성제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홍명 이소진 이미 소진돼버렸다 번외 망상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 이미 다 소진돼버렸다 홍명 4중담 저 앞에서 고에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버릴 살짝 앞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는 거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거 세상에 살다 보면 무거운 짐 벗어났다 그런 표현들 들어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멸 번외가 사라지고 열반의 경지다 지게도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놨을 때 그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걸망도 마찬가지고 그까진 물질 무거운 거 별 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물질도 지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그렇게 시원한데 다른 어떤 인간문제 인간문제 큰 짐이 되는 것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버려버렸을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야말로 열반이야 그게 바로 열반이야 멸이야 그 다음에 홍명 이 재개 그래서 이미 재해서 무너뜨린다 이것도 이제 중담을 내려놓는 거 하고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하고 파괴해 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고멸도성제자는 고멸도 고가 소멸하는 데 대한 길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고를 소멸하는 데 대한 방법 저 풍일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정멸행이다 정멸한 행은 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번의 망상이 정멸한 행 그 망상 분별이 없는 망상 분별이 뚝 끊어져 버린 그런 그 행동 홍명 출리행 벗어난 행 벗어난 행 번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난 행 홍명 근수정 부지런히 닦아서 정득 하는 것 부지런히 닦아서 정득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환경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아주 기가 막힌 이치가 기막힌 이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습득하는 것은 근수정입니다 부지런히 닦고 정득하는 것 공부하는 게 수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깨우치는 게 있죠 뭐 오늘도 많은 그런 낱말들을 살펴보는데 아 요건 참 내 마음에 든다 요건 또 어 정말 내 아픈 데를 찌르는 것 같아 어 내가 또 요렇게는 살아야지 에 아유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뭐 그런 등등 어 취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 어떤 보살은 또 뭐 여기 좋은 말 하나 딱 보거나 아 이거 내 찻집 이름 해야 되겠다고 그거 덜렁 가져가서 찻집 이름 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요 우리가 이 환경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로 들면은 무수히 그 활용할 거리가 많습니다 뭐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 데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살림살이 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어 뭐 저 서예 잘하신 분들은 그 서예해서 걸어놓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많죠 또 글 쓰는 분들에게는 또 소재 어 어떤 작품의 소재가 돼가지고 하 이 한마디만 해도 뭐 원고 뭐 10장 20장 쓸 수도 있는 그런 글이 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어 그림 그리는 데도 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혹명 아는 거라 아는 거 편안함 뭐 갈 거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기타 거 차 먹고 가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 마셔라 이 뜻이에요 그 자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어 그 이제 우리가 한자를 제대로 이제 모르다 보니까 그 자까지도 굳이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이에요 그냥 편안함 확실하게 편안함 음 홍명 무량수 아미타불을 무량수라 하잖아요 무량광 무량수 영원한 생명 한량없는 생명 한량없는 수명 그건 뭡니까 우리 참마음이에요 참사람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생노병사가 아니고 어 노병사생 그렇게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음 경우가 있어요 노병사생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난다 어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늙고 또 병들고 또 죽고 그리고 태어난다 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나는 어 어 바로 방영할 때는 못 봤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에 불교 베이비라고 하는 그런 그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어 3살 4살 된 아이가 어 염부를 그렇게 잘 외우고 목탁을 그렇게 잘 치고 TV에 예부를 하는 거 그렇게 따라서 다 하고 어 다 하고 어 부모가 못 말려 여기 창원행가 어디 있어 어 창원행가 창원행가 어디 있어 어 부모가 도저히 뭐 말릴 수가 없대 지 하고 싶은 대로 어 본래 중축신이 고집이 세거든요 어 어 그 고집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말려 어 어 아 그 신기해서 내가 두 번 세 번 돌려봤네 어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 결국은 이제 어느 절에 가서 이제 머리 깎고 어 절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해 4살인데 어 그런데 한자를 어 초등학생 6학년 수준 한자를 4살에 벌써 다 습득하고 있어 어 연부를 그냥 뭐 어 나보다 더 잘해 연부를 어 목탁도 잘 치고 어 그 TV에 예불 나오잖아요 방향신경하고 그걸 보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항상 먹물어도 있고 항상 먹물어도 있고 어 어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병사생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거 하나 믿어야 돼요 어 이거 하나 믿어야 돼요 어 노병사생 어 노병사생 희망입니다 어 그래야 희망이 있고 좋은 거예요 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좋은 거야 어 앞을 향해서 희망적인 어 그런 어떤 거 어 그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얼마나 깊이 가슴 깊이 믿고 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어 어 눈 감을 수 있느냐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최후의 큰 과제입니다 제일 큰 과제예요 어 결국은 내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 어 뭡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그거 그 감자도 심어 보면 썩어야 쇠순이 나잖아요 어 썩어야 쇠순 나는 거야 모든 씨앗은 다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야 거기서 쇠순이 나더라고요 어 어 그렇게 안 그 안 되는 어 어 그런 어떤 철칙을 밟지 않냐 하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연세가 들었어도 열심히 공부하므로 특히 환경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 이 세상에 최고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므로 머리가 좋아져 자꾸 자꾸 머리가 좋아져서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아주 천재로 태어난다 그 아이는 스님 생활을 해 가지고 스님 흉내를 내지만 환경 공부하는 사람은 꼭 스님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니야 보살행만 잘하면 돼 육바람일 잘 닦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근회양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보살행만 잘하면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우리는 한량없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제발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아주 보물을 건진 택이죠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알면은 아까 그 처음에 우리 불교에 가르치면 뭐다? 인과의 이치다 이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무량수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그건 초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아주 차원 높은 대학원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량수는 그 다음에 홍명 선요지 잘 이해하는 거 잘 아는 거 이러한 이치를 잘 아는 거 홍명 국영도 최고의 도 최고의 도 국영도 마지막의 도 최고의 도 홍명 난수습 아주 수습하기 어려운 경지를 수습하는 거 닦아 익히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게 도가 되죠 홍명 지피한 저 언덕에 이르다 저 언덕이 뭡니까? 뭐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무량수와 같은 이치를 잘 아는 것이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나는 이치를 잘 알아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거 적용이 안 돼 이게 적용하는 거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나는 건 몰라도 돼 지가 알아서 나니까 지가 알아서 나니까 그까지 그건 몰라도 된다고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분야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가족끼리도 말할 때 고운 말 해야 고운 말이 돌아오지 고운 말 안 해놓고 고운 말 돌아오기를 바라면 되는가 고운 말 심은데 고운 말 난다 악담 심은데 악담 난다 주먹 심은데 주먹 난다 그릇이라도 하나 내동댕이 치면 거기 크면 집에 불 난다 그래 오냐 살림 그만 살라고 뭐 하나하나 부술 거 뭐냐 불 찔러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에 화딱 지나면 그렇게까지 되나 봐 한 순간을 못 참고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까지 칠려고 하네 홍명 피안 지 피안 피안의 일이다 또 홍명 무능성이다 이러한 이치를 이길 수가 없죠 능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풍일 세계 가운데 사성계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사백억 십천명이나 있다 사백억 십천명 주민들의 마음을 따라서 신령 조복한다 모두들 다 각자 마음에 맞도록 그것을 이제 우리들 마음을 다 다스리고 우리들 마음을 조복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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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